비빗! 초원량은 금일 훈련 스케줄이 꽉 차있습니다. 메시지를 원하신다면 탈의실에 찾아와주세요. 운동선수에게 있어 장비는 매우 중요하죠. 저같은 경우에는 알파트릭스에서 개발한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. 몸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기능성이 아주 뛰어나죠. 왜 눈을 돌리시는 건가요? 안전이 최우선이죠. 수정모드로 전환합니다. 무능하군요. 준비 만전입니다. 교정해드리죠. 한 발 드시죠. 자세가 엉망이군요. 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무능하군요. 한 발 드시죠. 지금부터 라스트 스포트입니다. 자세가 엉망이군요. 옷이 거슬리네요. 벗겠습니다. 우승은 놓치지 않겠어요. 물살이 거칠어질 겁니다. 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한 발 드시죠. 경쟁자들은 긴장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좀 더 철저히 연습해야겠어요. 이 사진 말인가요? 저번 경기 때 회장님이 직접 와서 응원해 주셨거든요. 이번 사진은 아마 사장님과 함께 찍게 되겠군요.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경기를 지켜봐달라는 뜻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